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네 오늘은 마이크 시간입니다 마이크 저희가 여러가지 종류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제일 많이 한건 슈어였잖아요 오늘은 또 슈어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마이크 브랜드 중에 하나죠 로데입니다 로데 로드라고 발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로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로 로데 라고 많이들 하시는데 저도 사실 이 로데 를 워낙 많이 썼기 때문에 로데에 저는 K2 모델을 꽤 오래 썼었고요 그리고 정말 가성비가 너무 좋은 30만원대 NT2A 모델을 제가 지금 C414를 쓰기 전에 진짜 오래 썼었어요 한 2년 3년 한 이 정도로 썼었는데 진짜 뭐 한 30만원대에 그 정도의 가성비를 갖고 있는 마이크는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만족하면서 저는 썼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저 옆방에 있는 또 작업자는 계속해서 K2를 아주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K2 같은 경우에는 불편한 게 전용 아답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어쨌든 퀄리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그런 음질을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아무리 뭔가 뭐 슈어에 종류가 많고 이렇다고 해도 로데에 또 팬들은 또 로데에서 넘어갈 생각을 안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지금 저희가 로데 사이트는 처음 들어와 보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네 슈어만 다니다가 지금 로데 사이트에 왔는데 로데 사이트에 일단 온 김에 한번 그냥 로데에 사이트를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로데에 지금 이게 홈입니다 홈에 보면은 최신 뉴스들 이렇게 나와 있고 마이크, 와이얼리스 이렇게 제품 카테고리가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서 마이크 카테고리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마이크 카테고리 이렇게 보시면은 다양한 것들 희한합니다 맞아요 방송용 이렇게 카메라 연결하는 장비로도 로데가 워낙에 많이 사용되고 있기도 해요 야 이런건 무슨 뭐 약간 신기하네요 벌집 같은 모양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썼던 아주 오래 썼던 네 K2입니다 그리고 NT1000 뭐 많이들 쓰시고요 제가 가장 뭐 충격적으로 가성비가 좋다고 말씀드렸던 마이크는 NT2A 인데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 NT2A 여기 멀티 패턴 듀얼 컨덴서 마이크 지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거 말고 또 다음 시간에 할 건 NT5 요것도 2분의 1, 2분의 1 이제 컴팩트 카디오이드 컨덴서 마이크 저거 흔히 연필 마이크 펜슬 마이크라고 불리는 건데 뭐 요것도 유명하고 요것도 유명하죠 네 지나갔죠? 네 저희가 오늘 리뷰해볼 기어는 바로 여기 있는 NT-USB 입니다 요거는 이제 정말 이거 푹 꼽고 뭐 딱히 그게 필요하지가 않아요 인터페이스가 필요하지가 않고 진짜 USB를 그냥 꼽자마자 바로 이 외부 마이크를 연동시킬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 뭐 녹음기 기능이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에다 호환시킬 수 있고 요새 방송하시는 분들 아주 편하게 좋은 퀄리티의 마이크를 아주 쉽게 연동시켜서 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거의 포커스가 아무래도 이제 전문음악 녹음 이제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것보다 아무래도 이제 인터넷 방송이라던가 그렇습니다 방송용 bj 아니면 팟캐스트 그렇습니다 뭐 간단한 뭐 라디오 같은 것도 좋겠네요 그러네요 판매가 25만 6천원 상당히 지금 뭐 저렴하게 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요게 오히려 방송용으로 뭐 우리 막 많이 했었고 많이 했었지만 약간 장난감 같다는 기분 좀 지울 수가 없었는데 usb 마이크 중에서는 이정도면은 저는 조금 만족하고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볼게요 제품 속에 usb로 편리하게 연결되는 고품질 스튜디오 마이크 이렇게 나와있구요 초 저 잡음 믹스 제어 기능 장착 그리고 삼각대 팝필터 링먼트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구요 어 밑에 사양을 보시면은 네 극성은 요렇게 카디오이드 기본적으로 네 오 이렇게 찍고 이렇게 나온다 좋다 사이트 네 카디오이드 정면및 측면으로부터 소리를 녹음하고 후방 소리 차단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오 이렇게 usb 버스로 작동 그렇습니다 추가 뭐 아답터가 필요하지 않구요 네 주파수 대역은 20에서 2만 까지 네 그리고 최대 음악 110데시벨 그리고 네 출력 usb 출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네요 네 여기에 상품편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누가 다르났네요 네 홈에서 뭐 최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요 네 뭐 그렇습니다 뭐 일단 뭐 요렇게 보셨고 스펙 이게 다네요 상품평 이게 다고 다 그 보니까 여기 사진이 이렇게 있더라구요 사진 요렇게 클릭을 하면은 요런식으로 사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보시면 이렇게 삼각대 아주 귀엽게 올라가 있죠 그리고 요게 이제 전체 출력을 여러분들 쓰실 수가 있고 요게 보시면은 여기 모니터 모양이 되어 컴퓨터 모양이 되어 있고 마이크 모양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컴퓨터 자체에서 나오는 사운드를 이렇게 늘리시면 내 목소리가 줄어들구요 요렇게 하시면 내 목소리가 밸런스로 맞추시는거죠 네 그래서 밸런스 맞춰서 모니터 여러분들 하실때 아주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 디테일한 건 안되지만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니까 내 집 보면은 기타 녹음에도 사용하고 있는거 보고 계시죠 이따가 저희가 은총씨가 기타를 아마 연주를 해볼거에요 그래서 NT2 뭐 저기 우리의 평소에 쓰던 이 C214와 비교해서 어떤 느낌인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사이트상에서 살펴봤고 외관도 직접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네 로데 마이크입니다 NT-USB구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옆에 바로 이렇게 믹싱을 할 수 있는 마이크 볼륨과 컴퓨터 볼륨 사이에서 요렇게 하면 마이크 볼륨이 풀로 들리고 컴퓨터 볼륨이 안 들리고요 요렇게 하면 마이크 볼륨이 안 들리고 컴퓨터 볼륨이 점점 커집니다 전체 어플 조정하실 수 있고 여기 헤드폰 단자가 있어서 바로바로 여러분들 모니터 하실 수 있어요 편합니다 아주 편해요 자 요렇게 네 앞뒤로 깔끔한 블랙 디자인이구요 밑면에 보시면 이렇게 USB 그렇습니다 이렇게 선이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어서 하여튼 그렇구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팝필터인데 팝필터를 이런식으로 미리 장착을 하시구요 자 여기 보시면은 밑에 이렇게 여기구나 하여튼 끼우시고 Amendment 설마 안되겠어요 약간 덤앤더머 같은 느낌 네, 어쩌고 꽂았다 치고 아니야 하나도 안 꽂혔다 아 그래요? 잠시만요 아 삐뚤게 꽂혔구나 네 다시 해 볼게요 그럼 저희가 이래요 네 약간 덤앤더머 느낌으로 지금 화면이 좀 잘 나올 수 있겠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여기다가 아니죠? 여기가 아니네요? 이게 따로 젠더가 있고 네 여튼 여기 동봉된 젠더가 있는데 지금 저희는 잠시 편하게 빼놨고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젠더가 있다 하면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로데 NT USB의 마이크의 외관이었습니다 자 외관까지 잘 보고 왔어요 그럼 이번엔 바로 녹음을 진행을 해볼게요 자 지금 큐베이스를 이렇게 켜놨는데 일단 자 바로 네 자 지금 와우 짝짱하게 들어가네요 요거 잘 들어가고 있나요? 아아 잘 들어가고 있죠? 네네 그러면은 제가 방쿠션 뮤지션을 양성했고 요 멘트 자체를 이 로데 말고 로데의 출력을 죽여놓고 제 원래 이 마이크 있잖아요 우리가 맨날 쓰는 이 마이크 자체가 한 게 좋은 거기 때문에 이것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비교 시연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원래 쓰는 마이크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방쿠션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오늘 같이 살펴볼 기어는 NT-USB입니다 자 요거를 이 로데로 다시 한번 받아볼게요 네 자 이번에는 애초에 아예 저 쓰고 있는 이 마이크 무선 마이크를 꺼버리고 로데로만 받아보겠습니다 네 방쿠션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 같이 리뷰해볼 기어는요 로데의 NT-USB 모델입니다 상당히 감도가 괜찮네요 이게 그리고 지금 각도가 약간 이래서 그런데 직접적으로 한번 더 완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방쿠션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 같이 리뷰해볼 기어는 로데의 NT-USB 모델입니다 자 바로 커피 가시죠 바로 커피 갈게요 농부 후하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무조건 이거 하나요 네 이거 하나 하죠 자 이렇게 로데로 이렇게 녹음을 해봤는데 지금 이거는 저희가 사운드만 이렇게 해보고 저쪽으로 송출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요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받을 수 있느냐 요거 큐베이스 상에서 그냥 얘를 잡아요 얘가 잡혀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지금 큐베이스 상에서 한번 직접 녹음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녹음 누르고 바로 녹음 잘 되고 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로데 큐베이스로 직접 녹음 중입니다 자 큐베이스로 녹음된 사운드 바꾸러 들어볼까요 자 녹음 누르고 바로 녹음 잘 되고 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로데 큐베이스로 직접 녹음 중입니다 자 이렇게 녹음까지 쭉 해봤어요 자 그럼 바로 여기다가 기타 한번 받아볼까요 그럴까요? 저희가 214 사운드를 워낙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쳐보고 들어보면은 바로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볼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음 가볼게요 이게 사실 녹음으로 쓸기는 어렵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보니까 공간적인 것도 너무 많이 잡아내고 이게 확실히 맞아요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악기 녹음 순 보다는 말 그대로 그냥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저희 공간 자체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방음이 되어 있다거나 스튜디오 상황은 아니죠 근데 하지만 저희가 이때까지 그래도 여러 마이크들을 리뷰를 해보면서 느낀 그 기조랑은 좀 선이 많이 다르네요 그렇죠 지향성으로 지금 앞에 있는 소리를 집중해서 잡아낸다기보다는 그냥 이 공간에 전체적인 앤비언스가 다 들어가는 음질이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지향성과 약간 용도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놓고 여러분들 좀 현장감 있게 말씀하시고 오히려 이런 쪽으로 쓰는 게 더 좋지 약간 악기 녹음 쪽으로 특화하는 거 그리고 누가 사실 악기 녹음 하려고 USB 마이크를 사겠어요 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정말로 방송용 마이크로 아까 저희가 실제로 저기 들어간 거는 못 들어봤어요 저기로 들어간 건 이쪽으로 녹음을 안 했기 때문에 저걸 저희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확실히 그냥 그렇게 방송용으로 보이스를 레코딩을 하는데 훨씬 더 이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악기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런 거 같아요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아까 이제 저희가 목소리를 받았을 때만큼은 되게 좋은 퀄리티를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방송, 녹음 뭐 이를테면 뭐 뭐 여러가지 일단 목소리 위주로 하는 것들로 일단 편의성이 좋아요 이거 꼽고 나서 바로 이렇게 들었을 때 거의 레이턴치 없는 모니터에다가 그리고 컴퓨터와 이거 믹스 량 조절하실 수 있는 거 모니터 기능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악기보다는 여러분들 진행하실 때 그리고 영상 찍어놓고 뒤에 오버 더빙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요새는 그 영상에다 더빙 할 때 정말 좋은 퀄리티를 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자체에 이제 또 이제 헤드폰 단자가 있기 때문에 정말 편합니다 네 여러분 악기를 녹음하실 생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네 용도에 따라서 좋은 마이크를 꼭 사시고 진짜 214를 사세요 그냥 가성비 좋은 녹음용 마이크가 필요하던 214를 사시고 그리고 이거는 정말 방송용 편의성을 위해서 여러분들 USB 푹 굽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기 있는 이유는 알겠네요 그리고 많이 쓰는데 역시 로데의 나름대로의 디테일들이 잘 살아있는 그런 기어였다 이렇게 중평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로데의 콘데스 마이크 NT5입니다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펜슬 마이크 과연 그거는 어떤 사운드를 내주는지 다음 시간에 또 로데의 마이크 이어서 계속 리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해주시죠 네 NT-USB는 방송용 마이크 였습니다 박우선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